우리 안 들어간다니까요. 다시 말씀드려요? 우리 아빠랑 못 살겠다고요. 저희는 아빠 없이 사는 게 우리가 너무 좋아요. 행복하고. 봤지, 아빠? 실패작은 내가 아니라 아빠야, 아빠라고. 아빠야말로 제일 불쌍해. 아빠는 철저히 실패했어. 너 바닥이야, 빵점이야. 다리. 우리 아빠랑 못 살게. 우리 아빠랑 못 살게. 우리 아빠랑 못 살게. 별거운 거고. 우리 아빠랑 못 살게. 피아노래. 우리 아빠랑 못 살게. 우리는 반한다른다, 정말 나랑 우리 예설을 파멸시킬 계획이었어요?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, 어머니 무슨 억가 심정으로 관리하는 애들 가정을 다 파괴하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나를 죽여야만 했어요? 어머니는 해나의 죽음과 무관하십니까?